재밌는 부분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요? 아니요 그저 안 만들어도.. 안녕하세요 도대체 왜 그러시는 거예요? 예쁘게 나온대요 원래 예쁜 거 같기도 하지만 그건 나가겠네요 일단은 일단 하실 게 조명을 왜 더 안 사시죠? 아 또 하기로 하셨잖아요 원래 너무 많아서 많다고요? 이거 뭐 어떻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었어요 사실 저는 지금 화면이 마음에 든다? 마음에 그렇게 안 들거나 하지 않아서 있는 거에서 조금 만지면 되지 않을까 뭐 할 수는 있죠? 두 개네 세 개로 할 수는 있는데 이왕 할 거면 추가를 시켜두는 게 낫기는 할까요? 두 분이 예쁘달까? 되게 고등학생 같으세요 제가요? 네 처음에 딱 봤는데 노란색깔 옷이 이렇게 귀에 입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저는 엄청 큰 데슬라 몰고션 좀 매칭한데 지금 녹화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? 네 안녕하세요 진짜림입니다 이거 렌즈 90이고 이것도 50이고 바디도 130 정도 할 텐데 도대체 그거 맞추면서 조명은 왜 그냥 안 해도 예뻐서 근데 애초에 처음 추천 받을 때 저 조명을 그때 같이 맞춘 건가요? 아니면 조명은 그냥 한 번에 맞췄고 원래 그 업체에서 카메라랑 본체랑 이 렌즈랑 저거 요거 요거 그리고 못 보셨지만 아래에 저거 하나 더 있거든요 조명 뭐야 조명 있는데 왜 안 써요? 굳이 안 써도 될 거 같아서 이렇게 이따는 얘기를 안 하셨잖아요? 안 써서 아니 아니 이따는 얘기를 참 얘도 고독스네? 네네 처음에 이렇게 발밑에 쓰셨겠죠 아마? 네네네 이 원조였어요 근데 필요 없더라 네 귀찮아서 안 써요 처음 세팅 그렇게 했지만 고독스가 너무 밝아서 그냥 스탠드 조명을 쓰고 있었어요 제일 어둡게 해도 직접 쏘면 너무 밝다 그렇긴 하죠 고독스가 이 앞에 부드럽게 하는 게 부족해서 뭔가 많이 안 들었어요 근데 얘기를 하면 해주시지 않나요? 이거 아마 여기도 발 수 있거든요? 큰 게 있거든요? 네 그것도 들고 왔습니다 헐 역시 인생전자 나 귀여워 주세요 그러고 보니까 원격 때 뭐 하셨죠? 기억이 안 나네 원격 때? 원격으로 뭐 했었잖아요? 저의 아이스 브레이킹 아니요 어 아니면 아 닌텐도 그 끊기나 끊기나 그거 봤었고 왜 끊기는지 플레이어 아 아 카메라는 제가 뭐 크게 만지구나 뭐 그렇게는 아니었지만 약간은 했구나 이거 사용법 모른다고 해서 제가 가진 사용법 그거 드렸고 근데 그 파일이 어딨지? 어 어디다 놔뒀는데 뭐 정리하다가 삭제할 수도 있어요 그 방송 세팅이라고 치면 나오지 않을까요? 어 어 어 어 휴지통이 있었다 아니 꺼냈으면 됐죠 하하 너무 하시네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죄송해요 아 그 이거 보고 그래서 하라고 물 드실래요? 아니요 저는 음료수가 좋습니다 네 아 음료수가 있으신가요? 있을 거예요? 어 어 아 그 소주온은 없는데 네? 네 뭐 할 건 없어요 아 단계 땡기네요 음료수 타드릴까요? 아 그러고 보니까 그러면 방송은 뭘로 하죠? OBS요 컴퓨터로 방송을 키실 거다? 컴퓨터로 방송을 키면 저희가 뭐하죠? 그게 무슨 말이에요? 컴퓨터로 방송을 킨다는 소리는 이미 세팅이 끝난 직후일 텐데 더 좋게 뭔가 업그레이드 한다고 알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방송을 켤 상태가 되면 이미 그 세팅이 끝난 상태에 아 방송을 켜고 하시겠다 오늘요? 네? 저희 약간 말이 잘 통하지 않는 것 같은데 아니 언어가 맞지 않는 건가? 보세요 네 네 처음 요청하실 때 네 일단 생방을 하신다고 하셨어요 생방을 하지 않는 걸로 네 네 저 이 조명은 안 쓸까 끌까요? 지금 나중에 하실 거 나서 그 다음에 하면 될 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카메라 좋다 네 네 네 좋죠 좋기는 좋기는 이렇게 되면 카메라 옮길까요? 네? 가려서 아 그렇네 이제 여러분 저는 사실 조명을 그렇게 전문적으로 생각해본 적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뭐 어떻게 찍어든 예쁘게 나온다고 생각해서 먼지가 좀 있어가지고 제가 막 불었는데 그래가지고 막 처음에 눈재인님이 조명 더 구매하셨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근데 전 지금도 갖고 있는 게 한 6개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제가 이제 조명 목록을 봤었잖아요 네네 근데 6개가 실천은 6개가 아니잖아요 아니 전 사실 뭔 차인지 모르겠거든요 당연히 전문가 눈쟁이님이 보시기에는 다르겠지만 아니 근데 애초에 애초에 그 멀티팹 혹시 남는 거 있으세요? 아니요 아니면 집 앞에 다이소 라든지 집 앞에 편의점이라든지 있어요 다이소 제가 사올까요? 가는 김에 오렌지 주스도 사올게요 4개 이상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멀티팹 4개요? 4개 이상 이상? 4구 이상 4구 이상 4개 사올 뻔했어 4구 이상 소통이 좀 힘드네요 세대차인가? 방금 애교 부리셨어요? 어 괜찮으세요? 저는 괜찮습니다 손이 너무 심하게 꼬여있어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새 뭐가 많이 생겼네요 머리가 아프네요 음 별로에요? 모니터? 네 저희 아빠가 사주셨는데 아버지가 고르는 안목이 죽여주시네요 네? 아래 눈녹을 죽여주시네 아빠가 혼자 살기 시작했다고 기념으로 사주셨는데 그래요? 안정용이 아니어도 아빠의 사랑 때문에 쓰고 있었거든요 흑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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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컴퓨터 많이 아픈가요? 어 어 제발 이탈리아 방송하셨었어요? 하 방송하셨냐고요? 네 저는 유튜버라고 알고 있었거든요 그냥 아 방송했었죠 어디서요? 트위치요? 아 진짜요? 무슨 콘텐츠요? 게임이요? 원래 게임 했었죠 오 헐 뭔 게임 했을 것 같아요? 뭔가 오버워치상이에요 티어는 골드? 골드밖에 안 될 것 같아요 네? 골드 밖이라니요? 챌린저? 플레이 롤플레이요? 네 아니? 다이아이요? 모니터 둘 다 정상의 모니터는 아닌 것 같네요 아 둘 다 선물 받았어요 왼쪽은 크리에이터에게 오른쪽은 아빠에게 정상이 아니라고 마스크를 쓰고 있으면 알 수 있으신가요? 잠깐만 저 그럼 빠르게 소송 좀 하고 올게요 네? 소금을 밀고 온다고요? 잠시만요 음 유한 재밌는 부분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요? 아니요 그렇죠 안 만들어도 왜 왜 안녕하세요 도대체 왜 그러시는 거예요? 다들 코로나 괜찮으신가요? 어 예쁘게 나온대요 원래 예쁜 것 같기도 하지만 그건 나가겠네요 손집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? 아 여기 제 카메라 아 여기 있다 아 저기 카메라 좀 보실 수 있으신가요? 이거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촬영이 타이머로 들어간다? 네네네네 누른 것도 없거든요 그럼 이제 메뉴 타이머가 설정이 돼 있겠죠? 제 교수님한테도 여쭤봤는데 모르셨어요? 여기 2초 타이머 걸려있네요 어디요? 셀프 타이머 2초 셀프 타이머 2초 메뉴 어디 있었어요? 요거 위에요 아 헐 저희 교수님도 못 고친 거거든요 대박 저 하나만 더 물어봐도 돼요? 아니 근데 답이 안 나오는 거 같긴 한데 네 어 완전 감사해요 저 제 건 안 되는 줄 알았거든요 조명 기본입니다 키라이트 필라이트 백라이트 딱 세 개 근데 지금 키라이트 필라이트만 연기 제가 대학교에서 배웠어요 그거 학과가? 저 광고 제작과요 아 그러면 촬영 관련 배우시겠구나 네 근데 왜 신경을 안 쓰세요? 관심이 없어서요 아니 네? 저 광고 받고 싶어서 광고 제작자로 아 농담입니다 농담이에요 웃는 게 훨씬 나으시네요 감사하다고 해야 되는 거예요 한 번 와서 목소리 볼륨을 봐야 돼서 네 알겠습니다 한 번 그냥 말해 보실래요? 안녕하세요 진재린입니다 아 그 정도 볼륨? 안녕하세요 아 아니에요 아 나대지 마세요 어쩌라구요 아니 그까지 하실 필요는 없고 그냥 평범하게 아 제가 이게 평범한 거라서 아 그게 평범한 돈이에요? 투수랑 싸우는 그런 느낌이 많잖아요 그쵸 니가 뭔 상관이에요 아 싫어요 이 정도? 네 될 것 같아요 아 네 색톤을 어떤 걸 더 좋아하시나요? 분위기 있게 나가는 거는 그린키 들어가는 게 많이 나옵니다 근데 여캔 분들은 보통 그린키 말고 핑크 쪽을 더 선호를 하시죠 이렇게 핑크 들어간 거 근데 저도 개인적으로 그린키 쪽을 선호하는 편이라서 아 그리고 그런 쪽이 훨씬 더 어울리실 것 같아서 제가 보다는 제가 약간 분위기 있게 생겼다는 거죠 아 아 그 아니요 그렇죠 네 그런 거죠 하긴 저도 이제 소녀의 그런 느낌에서 벗어날 때가 되긴 했죠 엄마한테 자랑해야지 어떤 남자가 나보고 분위기 있게 생겼다고 했다고 엄마가 좋아했듯 아 진짜 별로다 진짜 너무 웃기다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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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다 천재 천재에요 천재 진짜 똑똑하신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만약에 내가 선물을 다시 넘어가면 다 켜져 있는 거죠 헐 신기하다 이걸 이용을 해서 만들 수가 있다 아 재밌다 네 됐을까요? 기본 됐습니다 아유 너무 고맙습니다 써보시면 될 거 같고 다시 한번 고생하겠어요 진짜로 아유 고생했죠 안녕 오늘 날씨 덥다 못생겼어 도착해 빨리 아빠 허허허허허허허허 빨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